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령태 tv의 양령태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북한이 지난 5월달부터 무작위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살포한 오물풍선 이거는 쓰레기를 채운 비닐봉지에다가 화약띠를 둘러가지고 제작한 것으로 파악돼서 무기화가 돼 있다. 이런 예측을 가능하게 지금 하고 있어서 상당히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머 장치가 스파클을 일으켜가지고 불꽃을 일으켜가지고 이 화약띠를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떨어뜨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쓰레기 봉지를 실어나른 풍선에는 값싼 수소가스 즉 헬륨가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헬륨은 비싸기 때문에 헬륨의 10분질밖에 안 되는 수소가스를 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수소가스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어떤 불이 붙거나 이렇게 폭발이 지상에서 되는 경우에는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노리는 것은 이것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정교함이 처음에는 한 20%도 안 되는 지상에 떨어지는 거였는데 지금은 거의 96%가 전부 지상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중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앞으로 거기다가 세균을 만약에 넣어가지고 또 독가스 같은 걸 넣어가지고 할 경우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쓰레기를 매단 풍선이 아닙니다. 특정한 의도를 갖고 제작된 무기나 다름이 없다. 이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사악한 자들이 무기를 만들기 위한 무기체계이지 이게 그냥 풍선이 아닙니다. 이 국방부에서 받은 북한 오물풍선 구조도에 따르면 오물풍선 지름이 한 3, 4m 정도 크기고 고무풍선에는 쓰레기, 거름 등을 채운 비닐봉지를 매달아 만들었습니다. 풍선과 봉지 사이에는 건전지로 작동하는 발열 타이머를 달았습니다. 쓰레기 봉지에는 허리띠처럼 확... 이 발열 타이머는 풍선이 이륙한 뒤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전선에 전기를 딱 흘려보내가지고 스파클 일으켜가지고 튀기면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봉지를 두른 화약띠가 펑 터지면서 봉지의 아랫부분이 열려서 안에 있는 쓰레기가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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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뿌려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과거 운동회 때 박을 터뜨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발열 타이머에 연결된 열선이 봉지를 녹여서 쓰레기를 갖다가 떨어뜨렸다고 알려졌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고 화약이 봉지를 터뜨린 겁니다. 다만 북한이 어떤 종류의 화약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띠 형태로 만들었는지는 지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화약띠, 화약띠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일부 온물풍선이 떨어진 곳에서 왜 불이 났는지를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타이머에 설정한 시간보다 일찍 풍선이 떨어지면 지상에서 화약이 터지면서 쓰레기 봉투에 불이 붙어서 그다음에 그 주위에 이렇게 인화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벌써 이 트럭이라든가 지상에 지붕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서 불이 난 곳들이 꽤 많습니다. 이 고무풍선에는 수소가스를 채운 곳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기구를 띄울 때는 가볍고 안전한 헬륨을 이렇게 띄우는데 헬륨은 안전하죠. 그런데 이 헬륨가스가 비싸니까 싸구려 수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장난이 장난질이 아니고 고도의 어떤 술책이 숨어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수소 가격은 헬륨의 10분의 1 수준으로 싼데 불이 붙으면 폭발하는 이 수소의 성질이 있어서 수소가 매우 위험한 그겁니다. 물질입니다. 수소가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들거나 원유를 정제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얻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전기가 많이 들고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헬륨보다. 무게 10kg 안팎인 오물을 우리나라까지 날려보내리면 상당한 양의 수소가스가 필요한데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조달의 이야기는 쉽지는 않을 건데 왜 쉽지 않은 이것을 갖다 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어떤 술책이 들어있다.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이제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가 이 군 전문가들은 이 오물풍선이 언제라도 무기화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을 예견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철저한 군이 대응을 하고 그거 자체를 어떻게 폭파시켜버리든지 오물풍선을 박살을 내버리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 땅에 떨어지는 적중률도 상당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해바다에 떨어지는 풍선도 많았는데 이제는 횟수 거듭할수록 땅에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6월 1일 지난 6월에 2차 살포 때는 우리나라 영토에 떨어진 오물풍선 비율이 12.5% 수준인데 지난 7월 10차 살포 때는 96%의 땅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12.5% 수준이 96%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 달 새 적중률이 8배가 늘었다. 8배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이 조선일보에서 특정 보도를 한 건데요. 여러분 저 이재명이가 부산에서 헬기 특혜 받은 거 알죠? 응급 헬기. 그거 응급법 위반이거든요. 응급 환자도 아닌데 응급처치는 이미 부산대학에서 다 했고 또 그런 심각한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응급 헬기를 특혜를 응급 헬기를 내라라 해가지고 이 응급 헬기로 이재명이가 올라와서 또 서울대학도 응급 차량 소위 특수한 응급차 보통 응급차가 아니고 그 안에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6명 정도 사람이 타고 있고 수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이 응급 특별 차량까지 내가지고 이재명이가 호의호식을 했습니다. 이자는 거기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산대학에 수술 다 준비를 해놨는데 부산대학이 수술 그 간단한 수술 정도도 아무리 그 한 수술이라도 부산대학은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방대학일 뿐이지 사실은 응급체계에서는 원투를 갖다 꼽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마다하고 응급처치는 다 하고 안전한 거 확인하고 헬기 특혜를 헬기를 내라 해가지고 헬기를 탔습니다. 결국 그런데 문제는 응급법 위반인데 이재명이가 걸려 들어가야 되는데 이재명이는 안 걸리고 결국 의사만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병원 의사하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대학병원 의사가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이재명 등은 적용 규정이 없다고 싹 빠져나갔습니다. 이거는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재명이 이자는 정말 나쁜 자입니다. 도덕적으로 나쁜 자입니다. 의사만 징계를 받고 자기는 징계를 안 받고 빠져나갔다. 서울대 부산대 의료진만 대상이 된 겁니다. 정말 뭐 주고 뺨 맞는 격이 됐습니다. 이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올 초에 이재명이가 응급의료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관계된 서울대병원하고 부산대병원 의료진들이 내부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이재명이하고 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 등 특혜 시비를 일으킨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유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는데 의료진만 징계 대상이 됐다는 것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이 이런 데까지 특혜를 줍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서울대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소속 의사 abc에 대해서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연 뒤 최종 결정을 앞둔 상태고 서울대병원도 소속 의사 cc에 대해서 곧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는 7일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 당시 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이재명 이가 부산에서 피습당한 뒤 헬기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이고 이에 관련된 서울대부산대병원 의사들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이하고 천 전 비서실장 등은 국회의원에 적용할 행동강령이 없다는 규정부제를 이유로 종결 처리됐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응급법까지 위반해도 괜찮다 이겁니까 국회의원은? 이게 뭐 전천우입니까? 황금갑옷을 입었습니까? 이재명이가 범죄 혐의자입니다.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범법 혐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가 당대표라는 이유로 특혜를 누려요? 서울대병원 측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면 안 되느냐고 문의하자 부산대병원 측은 환자랑 보호자가 서울에서 수술받기를 희망한다. 보호자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김혜경이 아닙니까? 결국 부산대병원 의사는 119 응급 헬기를 불렀고 이 대표는 이재명은 부산에서 피습된 지 5시간 18분이 지나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서의원은 이번 설레로 인해서 현장 의료진은 딜레마에 놓이게 됐다. 응급 헬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특혜, 오온 특혜는 다 받는 이재명이 이재명이 대통령입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범죄의 혐의자가 대통령입니까? 빨리 이재명이가 감옥에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는 최종 목적지가 감옥에 가지 않겠나 하는 게 지금 1심을 남겨두고 있는 11월 달의 예상입니다. 감옥에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 자는 정말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도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선동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복 문제입니다. 국가전복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다루고 대전복 차원에서 이자를 응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자는 사실은 현행법으로서 체포해야 됩니다. 조사하고요. 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이 저 군중들 국민들한테 선동을 하는 자를 왜 끌어내리자고 그 자를 자체를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이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 소행머리를 한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그렇게 국민 앞에 선동한 자를 그대로 놔둬요? 이거 국가전복 선동을 하는데 놔둡니까? 당 대표라는 자가 다수당의 대표라는 자가 이런 짓을 했다면 이건 국가전복인데 전복이 있을 경우는 대전복 차원에서 이자를 갖다가 체포 구금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